안녕하세요. 프리레입니다. 오늘은 코스트 페퍼라면 2개 치킨 포, 옥수아 주스 준비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맵다라는 병을 많이 봐서 좀 무서워요. 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. 고소한 맛은 정말 너무 좋아요. 아삭아삭아삭. 와. 와아 리뷰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소스 너무 맛있어 저 못먹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